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구나 근데 이걸 이쪽으로 갈라야 돼 두 개를 그래가지고 구워 다듬어야 되는구나 다듬어야지 바늘 가르고 근데 그렇게 비린돼 맨손으로 하는 게 나아 여기도 자르고 고등어 씻어 손질한 거? 응 깨끗이 씻어 왔는데 그래도 집에서 씻어요 이게 오메가3 오메가3가 많지 고등어가 거기에다가 들깨볶은 걸 오메가3 2를 더 넣어 이걸 더 겹치면 아 들깨에도 오메가3가 많으니까 들깨를 넣는다 그래서 이거는 맛술로 발라줘야지 비린내가 안 나게 고등어에 이렇게 맛술 음 술을 발라주고 여기서 이제 깨까리를 뿌려줘 안이 꽤 통깨를 이거 볶은 거야 볶은 들깨 응 가루가 아니라 통 통깨 아 이러면 이제 오메가3가 더 풍부해지는구나 응 원래 이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아 응 음 아 이 감자 전분을 뿌려줘 응 그러면 파삭파삭하니 응 이게 깨도 씹히고 맛있어 이제 아 근데 이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적시지 않고 뿌려주는구나 응 이렇게 망에다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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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우면서 타는 거 아니야? 안타 어 기름을 둘러줘 음 음 음 그렇게 음 냄새 음 냄새 이 자방구등어가 그냥 구워도 맛있는데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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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는 않았는데 깨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? 깨를 깨가 있어 이게 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야지 응 이렇게 보이야지 또 타겠다 그 기름을 넣어야 돼서 안타 아 이렇게 야무지 아 아 간장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랬더니 거기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뭣 올라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올라갔어 묵이 탱글탱글하네 어제 써놨어 아주 잘 써졌어 와 얼마나 잘 익었어 통통하네 살이 잘 익었어 여기 가운데까지 그게 문제인지 이거 잘 구워진거야 뜯어보고 하나 해놨어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등어도 먹어봐 고등어도 먹어봐 고등어 뜯은거 우와 살이 그냥 통깨가 맛을 피네 음 맛있다 이렇게 통깨랑 같이 먹으면 오메가3가 더 많다 이말이지 그걸 어디서 보고 배웠어 이걸 토랑 알토랑 알토랑 아 그런 데서 하는구나 음 독특한데 담백없어 맛있어 이게 오덕오덕 이게 오덕오덕 특이하다 내 자신 있으니까 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방 갈라는 거라 여기는 온통이잖아 이게 잘 익어 음 음 아주 맛있네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완전 건강 밥상이네 아주 맛있게 됐어 아 메뉴를 보고는 저거 응 하나 해야지 그리고 잘 익어서 탈이도 않고 좋잖아 응 사람들이 막 생선을 분말 있으면 먹는데 잘 먹었나봐 아주 먹었나봐 아주 먹었나봐 아주 먹었나봐 잘 먹었나봐 우리가